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이 편안 부동산입니다. 자 지대가 지도를 하나 열었습니다. 가양대교 가양대교 북단과 남단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상암동 여기가 노을공원입니다. 노을공원 측면으로 해서 덕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덕은동 이곳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. 11월 지금 보시면은 DMC 리버파크 자이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그 다음에 2022년 12월 입주 예정인게 DMC 한강 자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 그 다음에 DMC 한강 호반서밋 12월 그 다음에 DMC 한강중흥 S클래스가 11월 이런식으로 이제 4개 단지가 11월 12월로 시작해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. 한번 주변 입지라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한강은 자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. 한강변 도로를 자 가양대교에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올림픽대로도 쉽게 탈 수가 있고요. 자 보시면은 주변에가 이런 상암동과 각각의 인접을 해 있고요. 상암동에 이런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 출퇴근 수월할 걸로 보여지고요. 자 한강변에 뒤에 대덕산이 감싸고 있는 그리고 학교는 덕은 한강중학교 덕은 한강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배치하고 있고요.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쉬운 것은 전철역이 자 이 수색과 이쪽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. 이렇게 다가는 길이 아직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길 하나로 조금 더 보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전철은 수색역은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은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. 자 직선거리로만 보겠습니다. DMC역까지 약 3km 정도네요. 3km면 금방 이동을 합니다. 버스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요. 자 DMC리뷰파크자이 이 아파트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. 자 이거 한번 볼까요? DMC자이더리버 이 아파트 이름으로 이름이 DMC자이더리버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총 세대가 702세대 11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단지입니다. 9월 현재는 95% 공정이고요. 이제 11월 지금 현재 5일이고 말일부터 입주를 예정으로 한다면은 실제로 공사는 다 끝났고요. 마감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01, 102, 103동 이렇게 갈까요? 봅시다. 맞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101, 102, 103, 104, 105, 106동 6개 동이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가 건물은 완성이 다 됐고요. 자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 좀 예전 모습을 한번 볼까요? 자 위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각도로 네 이건 옛날 옛날 2022년 3월이고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던 모습들이네요.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자 다른 걸 한번 봐볼까요? 음 음 평형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전용 8484, 8499 예 두 가지 평형으로 되어 있죠. 8499 전용 8499 전용 8499 84A가 세대가 몇 세대나 있을까요? 봅시다. 아 세대는 안 나와 있네요. 자 여기 보시면은 84A는 101도 있고 102동 빼고 다 있죠. 모양을 한번 봅시다. 대부분 확장형으로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자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 이제 4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자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방방 방 거실 방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모양이네요. 4베이 구조 방에 네 개가 나오네요. 침실 4 좋습니다. 무난한 그냥 구조 4베이 구조 자 기본 제공되는 게 현관 음 거실 침실 욕실 주방 특별한 옵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뭘까요? 수납특화 무상으로 드레스룸 선택실 간이 화장대가 설치되며 부부 B타입이 A, B, C로 나뉘네요. 자 요거는 자 봅시다. 이것도 대부분에 다 있네요. 101, 102, 103, 104, 105 자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가 이제 B타입이 생기는 거네요. 이렇게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자 봅시다. 이렇게 어떤가 꺾어지는 자 꺾어지는 음 네 거실이 있고 현관이 어디죠? 음 현관을 찾아라 네 현관이 여기 있고 자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안쪽에서부터 화장실 방방 거실 방 이거는 방 3개네요. 그러니까 B타입은 방 3개 B타입은 방이 3개 C타입을 한번 봐볼까요? 자 C타입 네 B타입과 C타입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. 구조가 자 봅시다. 현관이 현관이 들어와서 자 알파룸이라고 해서 뺐고 방이 3개 알파룸까지 4개 현관이 어디죠? 현관 방 방 방 안방 거실 주방 C타입은 어쨌든 끝단에 위치하고 있네요. 끝단 끝단 건물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자 그런 상태 구구타입을 한번 볼까요? 전용 구구 자 전용 구구는 A와 비슷한의 모양이 공간이 4개로 나뉘고 방 4개 A타입과 비슷한 형태의 구구네요. 좀 커진 구구 커진 A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커다란 A 네 자 이거는 101동과 102동에 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자 DMC 자이더리버 네 이 아파트 입지하고 자 공사 현장의 사진과 평형 정보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